북한 정권이 최근 해외의 고급 기술인력을 대거 파견하고 있으며 이들이 사이버 공격에 동원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국제인권단체는 북한 여성들이 북한 관리들로부터 일상적인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주로 단순 노동자를 해외에 파견했던 북한이 최근에는 기술자와 공학자들을 보내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습득한 기술은 인터넷 해킹 등 북한 정권의 불법 활동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해외 노동자들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가족을 볼모로 잡혀 돈 버는 기계처럼 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북한 정권의 사각지대에 의해 북한 여성들이 끔찍한 성폭력에 일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나이츠워치는 북한의 고위 당간부와 구금시설 감시원 등이 아무런 제재나 처벌도 받지 않고 북한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라며 국제사회가 비핵화 문제와 더불어 인권 문제도 강력히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표상진입니다.